제 눈썹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 못보신 분들 엄청 많을텐데 제 눈썹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이쁘다고요 머리가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쓸거야 가만히 쓰면 돼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브라움이 안 따라와서 그래 숙소에서 지우죠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클렌징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손에 물이 안닿고 클렌징 오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예 안내해주면 돼요 그럼 손을 씻지 말고 클렌징 오일을 해야 되는거에요? 이 드러운 손으로 잡았어요 이 드러운 손으로 잡았어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지? 한 대서 풀을 안 써도 되는데 이기는데 이거? 한 대서 쳤지 내가 한대서 아유 풀을 왜 쓰냐 W도 보니까 자기가 끊는거 같은데 이 쉬운 각을 왜 못보지 난 친구가 많지 해저에는 훨씬 더 많고 말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그걸 알파를 왜 먼저 쓰나 잭스 보였는데 좀 보고 쓰지 바보 같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이브 다이브 당하니? 안 당할텐데 모델은 이게 다이브 절대 안 당하고 있네 다이브 아이고 아 수거 어어 그 생각도 못했네 탈자 뒤로 숨는 놈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다이브 이 빠졌고 이거 이제 신나가지고 앞으로 나올거란 말이에요 가이사가 그죠? 신나가지고 나오죠 난 깊이 가라앉을 수 있어 난 깊이 가라앉을 수 있어 아아 이걸 못맞춰 도망친건 계획이 아니지 그가 그땐 아래 우승장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깊은 힘의 뿐이다 W 써 왜? 왜? 안 되고 뭐예요? 이 정도? 이 정도? 와드 지우는 실력 최고기 좋겠다 개네이스 근데 용이 나갔네 아 용 나가는 건 좀 안 좋은데 깊이 가라 위아래 도망갈 수 없게 돼 각도 안하비가 왜 움직이는 게 나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괴물이라 불러야지 마이더 또 멀는데 마이더 또 멀는데 마이더 또 멀는데 아 저 저걸 잡아보고싶은데 저 야소를 카이사가 먹었던데 카이사가 먹었던데 카이사가 먹었던데 카이사가 먹었던데 아 까비 이거 오네 깨야 하거든요 이거 너너너너너넛 여기 있는 것 같다 기다리라니 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취했을 뿐이야 한번 뜰까? 한번 뜰까? 파이사는 반칙인데요 파이사 궁 때문에 시야에서 벗어나야 했어 이겨나간다고 포블이? 진짜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잠시 멈추게 4 3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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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 죽었다. 아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오르지. 아 이렇게 잘 끌거였으면 뒤팀 갔어야 되는데. 와우 핸썸. 땡스바디. 오늘 밥 먹고 왔어요. 오늘 저녁을 좀 일찍, 일찍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고파서 피자랑 족발 먹고 왔어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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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싸우도 괜찮은데 왜 자꾸 백킹 찍지? 여기 이기는 싸움인데 아.. 아 안 좋았다.. 아.. 알파 아.. 모빌! 모빌이 안 터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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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템이 좋을 때도 있고 탱템이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좋다고는 애매해요 », hoodie,《 OVERLAND YES!》 »,''BIRING,再트례를 사야 할 거든다 »BUT MONGER BADY!》 »BUT MONGER BADY!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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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자! 야 옳은 아 이거 뭐 다 주면서 할 거야? 야 그거 맞으면 어떡하냐 아! 짧았어 아 그럼 이거랑 좋듯 cape 정리 양이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까비. 아 궁 왜 썼지. 그리고. 야. 바로 딜 하지 말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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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스틸 당해. 1500에 내려줬는데. 왜. 마이가 딜 했어. 내가 정확히 봤어. 알파 넣는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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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죽었어 아 진짜 너네 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하냐 이거 마이가 제일 문제야 5800원? 아 5800이면 안돼 못잡아 쟤네 진작에 갔으면 할만했는데 5800이면 안돼 5800이면 다 못사잖아 보자 2900에 3100원 부족하죠? 5900원이죠 얘네는 그냥 나 없으면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한 빼고 좋지? 좋다 아 내가 궁을 너무 못 썼어 또 아 스턴 다 넣었고 아 다행이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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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또 스턴을 못 맞춰가지고 아니 궁을 못 맞춰가지고 큰일 날뻔했네 게임인거 이거는 이번 한탄은 오르니 캐리 해줬다 물이나 좀 채워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좀 채워올게요 화장실도 좀 갈아올게요